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있는 사진의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감쪽같이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어떤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없애 버리는 겁니다. AI 지우개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다음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진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저희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특정 부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툭 터치하세요. 터치해서 여기에 제일 과외에 있는 이 사람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에 연필이 있죠. 이 편집기입니다. 연필 편집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동그라미 4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는 거에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AI 지우개, 영역 자르기, 얼굴 리터칭 등등 쭉 왼쪽으로 밀어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지우개에 대한 것입니다. AI 지우개로 이 사람을 지워 보겠습니다. AI 지우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지우자 하는 사람을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사진의 화면을 원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여기 원을 딱 그려서 원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하단에 지우기 있죠. 지우기를 터치합니다. 지우기를 터치하면 이것이 여기 보세요. 여기 감쪽같이 지워졌죠.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운 다음에는 하단에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저장을 터치하면 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툭 터치하면 저장이 됩니다. 다른 사진을 한 번 더 해 볼게요. 다른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보면 다시 갤러리로 들어와서 다른 사진을 선택해서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을 선택해서 지운 그 부분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어요. 저는 지금 현재 뭘 하려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여성의 사진을 지우려고 합니다. 지우고 나면 그 뒷 배경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지우고 나설 때 그것이 이렇게 하얗게 된다던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 되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우기 위해서 아까처럼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합니다. 편집기죠. 편집기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최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AI 지우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아까처럼 여기 AI 지우개가 나오죠. 그래서 AI 지우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원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원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딱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단에 여기 지우개를 터치합니다. 지우개를 터치합니다. 지우개 딱 터치해요. 그러면은 지워졌어요. 지워졌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이 부분에 있던 그 여성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가 하얗게 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색과 주변의 바다 하늘과 딱 어울리게 됐죠. 여기 보세요.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감쪽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요. 아주 대단한 기술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단에 여기 완료가 있죠.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자 이게 저장을 터치하는데 이 원부는 원래 세 사람 있던 그 원부는 놓아두고 따로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을 터치하지 말고 여기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하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별도로 원부는 놓아두고 별도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장이 되는지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원부는 여기에 있고요. 아까 한 사람 지운 것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부를 놓아두고 다른 파일로 저장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상과 같이 이러한 다시 다른 걸 하나 터치해서 연필 터치해서 여기 터치해서 AI 지우개 여기 나오는데 이 AI 지우개 이 메뉴는요. 삼성 갤럭시 노트 제가 삼성 갤럭시 노트 S24 24를 가지고 지금 현재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노트 21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것이라던가 시스템 사양이 낮은 것은 이 메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갤러리에서 사진을 AI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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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점 bola passions 오랜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